아 너의 너의 마음없은 꿈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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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2 으 으 으 거 아 빨리 아까 하나 해가지고 그 있잖아 세빈아 혜진이가 왜 좋아? 혜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? 혜진이가 너무 좋아? 왜? 그냥 혜진이가 예뻐? 엄마보다 더 예뻐? 진짜? 아니 엄마 진짜 혜진이 결혼했다니까 아니야 혜진이 결혼했어 혜진이는 결혼 안했으면 좋겠어 혜진이는? 혜진이는 결혼하니까 안한다 계속 안해? 피터팬 같은거야? 혜진이 언니도 결혼해야지 혜진이 언니 결혼하면 속상할 것 같아? 혜진이 언니 결혼하면 속상할 것 같아? 안속상 안속상할 것 같아? 꽤 현실적이구나 혜진이 언니 시크릿쇼쇼쇼쇼 저의 여진 시크릿쇼쇼쇼가 빈지어 나와서 거기 노는 데에서 같이 노여준대 정말이야? 비싸겠다 너 돈 있어? 자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저희는요 오늘 시크릿쇼쇼쇼 니가 자꾸 시크릿쇼쇼 얘기하니까 시크릿쇼쇼 얘기하잖아 아니잖아 우리 뮤지컬 어디 보러가죠? 혜진이 혜진이 뮤지컬을 언제 예약했지? 진짜 두 달 전에 예약한 것 같은데 두 달 전에 아주 발빠르게 앞좌석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11시 공연인데 어디서 갔냐면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시간이 10시 반인데 티켓팅하고 뭐하고 하면은 11시 금방 가니까 네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자 혜진이 보게 됐는데요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어떠냐고요? 장난꾸러기 자 기분 좋으면 엄마한테 뽀뽀 뽀뽀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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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거 무슨 공주님이에요 이거? 가자 혜진이 보러 가야지 마스크 쓰고 아 유리구두 신었어 우리 애기 반짝이 이거 아주 풀 세팅이에요 풀 세팅 오메오메 문화다 문화 그래도 이렇게 예매해놔서 든든하네 그치 오빠 그만해요 신나셨어 난 코로나 너무 심해져가지고 괜히 또 취소될까봐 이쯤되면은 코로나 좀 괜찮아질까 싶어서 늦게 예매했던건데 그치? 어메어메어메어메 어메어메어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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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발이 물 튀었잖아 야 그걸 왜 거기다가 너 안 젖었니 너는? 재미나? 저 또 봐봐요 어린애들이 저렇게 어? 저기서 가겠니 그냥 지나치겠냐고요 이거 아저씨들 아주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? 저희 돈 없다고요 아저씨들 눈 돌아가는거 봐요 엘사 엘사 어디가는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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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제 진입으로 가자 크리스마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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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가 못가 티켓 찍어 못가 여기 여기서 한번 찍어야할거 같은데 나도 찍어줘 아니 티켓 뭐 구하고 하는게 낫지 않아? 엄마 성원은 이 켓 너한테 있나요? 나 왔지 으악 으악 아이고 떨어졌다 내가 깜짝이야 이거 여기 있었어? 이거 여기 있었어? 부엉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 금방 끝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번에 뮤지컬 가가지고 한참 기다렸다니까 줄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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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색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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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재미나 지금 뮤지컬 올 때마다 야 깡보용을 몇 개를 해서 하는거니 재미나 이야 여기를 어 안 지나갈 수가 없지 그래? 놔봐 놔봐 여기 여기서 반짝거리잖아 잠깐만 잠깐만 줘봐 아니 줘봐 죽으라니까 아니 줘봐 아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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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나 회사도 엉마라 상속아 페이징이랑 아유 빨리 놀자 빨리 놀자 난 그럼 어디에 있나 오빠 몇시에 끝나? 물어봐야겠다 1시간 5분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5분이야 그러면은 지금 몇시니 화장실을 한번 갔다오자 엄마씨 꼬치롱 어 이제 들어가보자 오빠 우리 갔다올테니까 알아서 1시간 동안 알아서 하고있어 알았지 최민아 우리 자리를 찾아야돼 어디지? 나 이런거 모르는데 언니 따라가자 앞에 가서 왔네 최민이 여기 친구랑 같이 보나보네 감사합니다 친구랑 여기 옆에 앉아 오 친구 안녕 고마워 키가 작아가지고 방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석을 갖고 오러 왔습니다 어떤게 좋을까 여기 좋겠지 최민이가 또 날 찾을텐데 빨리 가야되는데 역시나 날 찾고있어 저기 아니구나 날 안찾는구나 구경하는구나 최민아 여기 방석 갖고 왔어 진짜 가까운데서 본다 자 이제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잠시 끄겠습니다 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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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~~ 진짜 지니언니 왜 애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네 너무 매력있다 진짜 지니언니 최민아 저기 앞에 서볼까? 우리 최민이도 저 친구들처럼 앞에서 사진 찍어볼까? 거기 서있어봐 재미있었어? 우리 지니언니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지니언니가 너무 멋있어 내가 반했어 이뻐 이뻐 최민아 재미있었어? 지니언니 나중에 또 봐요 얘 좀 울었어 왜 울어? 아니 내가 사진 찍어주려고 가운데 서 보라고 했는데 언니가 무대에 올라가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최민이는 최민이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사진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울어 서러웠어 서러웠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랑 이제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왜 울지 않아? 너무 웃지 않아? 알았어 너무 재밌었어요 지니언니 진짜 언제 기회되면 좀 봐요 강이 오빠도 너무 멋지더라고 나는 화면에서 눈썹 문신하셔가지고 센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너무 멋있더라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자 최민아 헤이지니언니 럭키강이 다음에 봐 안녕 해줘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 말하고 싶지 않아 그치? 헤이지니언니 럭키강이 다음에 봐 해야지 그래야 또 뭐지 안녕해 안녕 으음 굿 want t시 메니페 protes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